안녕하세요 도릴카시 입니다 제가 한달 전인 2020년 2월 18일 계란 껍질 바나나 껍질 그리고 커피 찌꺼기 이렇게 3가지의 천연 비료를 이용해서 대파 키우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효과가 있네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각각 이렇게 어떤 것이 효과가 좋은지 그것도 궁금하다고 여쭤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각자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약 두 달 정도 키워온 대파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이 3가지 천연 비료를 넣은 그런 화분이구요 오른쪽이 그냥 아무 비료 성분 없는 무비상토에서 키워온 대파의 상태입니다 일단 대파의 굵기부터 조금 차이가 나구요 저는 대파가 무한으로 계속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을 피웠어요 이렇게 꽃을 피우고 나니까 더 이상의 잎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료를 주고 키운 대파는 벌써 이렇게 파꽃을 피워줬구요 비료를 넣지 않고 키운 이 대파는 꽃봉오리가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말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색깔을 보더라도 이 비료를 주고 키운 건 이렇게 완전히 분도 이렇게 묻어있고 튼튼한 데에 반해서 비료를 주지 않은 것은 약간 색깔이 조금 옅고 굵기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흰 배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일단 키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렇게 비료를 주고 키운 애가 훨씬 더 키가 커요 그리고 이렇게 꽃도 맺어졌구요 그래서 확실히 이 천연 비료의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3개의 천연 비료 중에 누가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2020년 2월 18일날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험을 위해서 대파 뿌리 3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한 수치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비슷한 굵기의 대파를 준비했구요 무비상토, 비료 성분이 없는 그런 상토를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계란 껍질, 바나나 껍질, 커피가루를 각각 한 숟갈씩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주신 다음에 지금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걸 섞고 있는데 잠깐 끄고 요거를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섞어주고 왔는데요 요것들 저희 집에 쓰는 국그릇인데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럼 요것들을 이용해서 똑같은 크기의 연질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파를 다 심어줬는데요 계란 껍질 넣은 거는 이렇게 흙에 계란 껍데기 가루가 보여서 구분하기 쉬운데요 바나나 껍질, 그 다음에 커피 찌꺼기가 들어간 화분은 흑 색깔이랑 너무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써서 헷갈리지 않게 지금 바로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찌꺼기, 바나나 껍질, 계란 껍질입니다 요거는 계란 껍질 잘 말려서 흰막 제거하고 갈아준 거고요 요건 바나나 껍질 말려서 갈아준 거고 요거는 커피 찌꺼기 얻어와가지고 잘 말려서 가루를 이렇게 뭉친 거 없이 풀어준 겁니다 요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비료 없는 애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아무것도 넣지 않은 요 친구도 추가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4개의 화분으로 시작하고 성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파를 따로따로 심어놓고 길러온 지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봐서는 누가 1등인지 조금 가늠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키 차이와 꽃의 유물을 보시면 1등, 2등, 3등, 4등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진 않지만 이 각각의 차이를 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1등, 2등, 3등, 4등인데요 지금 보시면 1등은 키도 크고 꽃봉우리도 이렇게 딱딱하게 안에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2번은 키는 1등보다 조금 작지만 역시 이렇게 딱딱하게 꽃을 열심히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3등을 한 대파인데요 3등을 한 대파는 키도 조금 작은데 꽃은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 꽃봉우리가 살짝 무른 것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꽃을 피워주지 못하고 시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등을 한 이 대파는요 키는 언뜻 봐도 3등보다는 조금 큰데 일단 꽃을 피워내지 못했어요 이 꽃을 피워내지 못했고 살짝 웃자란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는 큰데 뭔가 조금 부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 마음대로 1등부터 4등까지 일단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1등부터 공개를 할까 했는데요 4등부터 공개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4등은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셨다시피 비료를 주지 않은 화분이었습니다 역시 비료를 주지 않아서 그런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약간 조금 웃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등은 과연 누굴까요? 3등은 바로 계란 껍질입니다 계란 껍질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이 옆에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주고 키운 거가 조금 이 옆에 두 개보다 확실히 효과가 좋았고요 그럼 마지막 1등은 바로 커피 찌꺼기가 되겠네요 커피 찌꺼기를 주고 키운 게 확실히 제일 모양도 예쁘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계란 껍질, 바나나 껍질, 커피 찌꺼기 그리고 비료를 넣지 않은 이렇게 4화분의 대파를 키워보면서 효과 비교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조금 미미한 효과의 차이는 있지만 확실히 비료를 주지 않은 것에 비해서 나머지 비료를 주고 키운 대파들이 조금 더 건강한 것으로 봐서 다른 식물들에게 적용했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달에 걸쳐서 나름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뿅 한글자막 by 한효정